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자 이렇게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도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이게 한 세팅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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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 움직여? 왔어 체제가 잘해야겠다 체제가 잘 가야겠다 체제가 잘 가야겠다 체제가 잘 가야겠다 우와! 뚝하니 갔어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야 오 우리 예전에 체 예예 우리 애기 맞아요 오 안 된다니까 끝으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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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박자 뒷박자 여기 여기 뒷박자 뒷박자 안 돼 안 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나 봐 잘 안 돼 맞아요 너무 많이 올리면 그게 안 돼요 튕겨 나와요 오 오 오 오 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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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픈데 오 오 오 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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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adly 이걸 어디? 공을 띄고 빼줘요 이렇게 뒤에는 대는데 최소한거 똑같은거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게 어떻게 아픈거지? 두개 두개 남겨 잘했는데 계속 그래 빼줘야 돼 얘를 빼주라고 하면 칼을 빼줘야 돼 그렇지 옳지 옳지 뜯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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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잡았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힘들다 뜯겨라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하나가 안갔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뒤로 와야돼요 아 전단계로 오셔야 된다는거 아 바꾸고 가는게 아니라 전단계로 바꾸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하나가 있으면 뒤로 꺾고 왔대요 자 이것도 대결하는거에요 여러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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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뒤로 와 앗 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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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점